Q. 확인하기 위해 비하인드 쌀? 오 조심히 조심히 안녕 중반에 이유를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라는 씬이 있는데 진짜 끝까지 면서 가버릴게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저게 다 놓고 네. 현장에 밥차가 올 때 되게 막 힘들만한데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게 벌떡 일어나서 대신 가져다줘요. 청양술사의 로맨스 혼내대첩의 로운 조이아 커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와 에스코트를 위해 땡큐 소스윗 과연 어떤 호흡을 3분간 쉬고 3분간 쉬고 3분간 쉬고 잠시 후에 2분 이어가겠습니다. 2분간 쉬고 3분간 쉬고 3분간 쉬고 3분간 쉬고 3분간 쉬고 그늘 막아주는 거야? 야 됐어 3분간 쉬고 안 잃어버릴 것 같아 1분간 쉬고 아 됐다 2분간 쉬고 1분간 쉬고 3분간 쉬고 1분간 쉬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돌다가 슝! 약간 울림을 잘하는 거 같아요. 그렇게 할까? 그렇게 할까? 네! 다 먹일까요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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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10분 반까지 왔습니다! 안녕! 잘 먹었어요. 5초, 5초! 3초, 5초! 뜨거울 때까지! 세ordan진 출신! 우리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네 잘 먹겠습니다! 오늘 좀 썰어놓을게요 다 썰는 게 사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먹기 그래도 편하실 것 같아서 스윗가이로우 이거 좀 줄까요? 네 재밌어요 잠깐만 감사하게도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는 게 감사하고 옛날에는 되게 멋있었던 아빠가 점점 귀여우신 거예요 뭔가 아빠가 느끼는 것도 그냥 되게 많은 걸 포기하셨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되게 저한테는 좋은 그런 담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머리띠로 하겠습니다 머리띠로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신나게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